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마흔 네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투부정사 중에서 어 이 겹가지의 내용들을 좀 모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번째로 이 투부정사의 그쵸 투부정사의 부정을 어떻게 하는가 즉 낫을 어디에다가 붙이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떠합니까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낫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쏘 에즈 투 있었죠 쏘 에즈 투부정사도 여러분 낫을 얻다 써야 되요 여기다가 쓰는게 아니죠 얻다 써야 되요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쏘 에즈 나투 입니다 이것은 인 오더도 마찬가지 겠죠 인 오더 한 다음에 이게 투부정사가 올 때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 오더 다음 바로 투 바로 앞에다가 낫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분리부정사 에요 분리부정사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은 어 이건 이따가 제가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보겠지만 투부정사 안에도 동사가 있고 그리고 문장 전체 안에도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 부사가 투부정사 안에 있는 동사를 수식을 해주는지 아니면 문장 전체에 있는 본동사를 수식을 해주는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헷갈릴 때 어떻게 하는가 투부정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 부사가 껴들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이렇게 써주게 되면 요 부사는 무조건 얘를 수식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문장들을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대부정사가 있어요 대부정사 대부정사는 부정사를 크게 쓰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가 있죠 대명사가 있고 대동사가 있잖아요 두나 더즈나 디드로 우리가 대동사 대신 쓴 동사죠 앞에서 그 동사를 썼고 그리고 그 동사를 또 쓰기가 좀 그러니까 대신 쓰는 대동사를 쓰듯이 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굳이 투 다음에 이 동사가 나오는 걸 쓰지 않고 투만 써요 왜냐하면 요기 동사는 앞에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쓰지 않고 투만 쓰는게 대부정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히 프리텐디드죠 프리텐드는 뭐뭐 하는 척하다죠 프리텐드 투부정사 하게 되면 그래서 보시면은 투 노티스 허리죠 낫이 여기 바로 뒤에 바로 앞에 붙는 거예요 그녀를 의식하지 못하는 척했다예요 아시겠죠 노티스가 뭔가에 주목하다의 뜻도 있지만 의식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녀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척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보시면은 분리부정사입니다 히 페일 투 부정사죠 페일 투 부정사는 뭐뭐 하지 못하다인데 여러분 이제 이 인타열리가 전적으로라는 뜻인데 얘가 만약에 여기에 빠져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 페일 투 언더스탠드 잇 그 다음에 인타열리가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인타열리는 여기에 인타열리가 쓰여있다고 친다면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이 앞에 있는 페일 투 를 수식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투부정사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껴들어가는 거예요 분리하고 껴들어간다 해서 분리부정사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인타열리는 뭘 꾸며줍니까 100% 언더스탠드를 꾸며주게 되겠죠 그쵸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이제 대부정사죠 자 you may come with me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나와 함께 올 수 있다 그쵸 뭐 한다면 if you want to come이죠 그쵸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생략이 되어 있는 그래서 to만 쓰는 거 이게 대부정사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4번은 이제 가 목적어죠 이게 집 목적어가 to eat between meals죠 그래서 식간에 먹는 거죠 식간에 먹는 것 그쵸 근데 네버죠 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한다는 거니까 그 식간에 먹지 않는 것이죠 식간에 먹지 않는 것을 뭘로 만들었어요 규칙으로 만들었죠 그쵸 그래서 식간에 먹지 않는 것을 정말 준칙으로 삼았다 자신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다 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he failed to understand 다음에 entirely가 여기 뒤에 가 있죠 이때는 understand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failed를 꾸며줄 수도 있다고 제가 2번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데 얘를 이렇게 to와 understand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understand를 꾸며주는 거죠 자 만약에 failed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려면은 이 entirely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주면 될까요 예 바로 동사 앞에다가 요렇게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이때 entirely는 이때 failed를 꾸며주겠죠 이렇게 맨 뒤에다가 그냥 부사를 놔두는 것은 좀 모호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그녀가 바랬죠 뭐 하기를 바랬어요 to forget이죠 forget, help, past인데 그녀의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원했죠 그런데 분리부정사죠 완전히 그죠 완전히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보시면은 it이 가주어 그리고 음의상의 주어 그리고 to 부정사가 이제 바로 이제 뒤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한 아들이 한 아들이 지금 always가 지금 또 껴들어간 거예요 한 아들이 live up to는 뭐예요 뭐뭇에 부응하여 뭐뭇에 따라 살다 뭐뭇에 부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죠 부모님들의 그의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언제나 그쵸 분리부정사예요 언제나 그의 부모의 기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한 아들이 그것이 어떻다 어렵다가 됩니다 어렵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always라는 부사가 껴들어간 거죠 투부정사를 분리하고 자르고 껴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8번 우리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돈 고죠 가지 말아라죠 가지 말아라 unless는 if는 아시죠 만약 뭐하지 않는다면 you have to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고죠 너가 갈 필요가 없다면 그쵸 너가 갈 필요가 없다면 가지 말아라 라고 됩니다 자 9번 보시면 나는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to turn around and look이죠 돌아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쵸 돌아서 보기를 원했는데 그랬는데 it was an effort죠 effort는 노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고죠 수고 그쵸 수고였대요 뭐하는 것이 아 이때 it은 가주어가 되겠네요 not to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turn around and look이죠 그쵸 돌아서 보지 않는 것이 뭐였다 수고였다 수고였다 그쵸 좀 의역하자면 그렇게 돌아서 보지 않으려니까 그것이 어땠어요 매우 힘들었다 정도로 의역을 할 수도 있겠죠 자 10번입니다 자 he doesn't hate her 그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쵸 자 as as는 뭐뭐만큼이죠 그가 used는 과거에 하곤 했다 과거에 hate her 그녀를 미워하곤 했었던 것 만큼 많이 그녀를 미워하지는 알았었다 라는 것이 됩니다 자 요정도 하고 우리가 조금 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he had tried 에요 그가 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죠 not to니까 그죠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녀에게 뭐를 주지 않으려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at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모호하게 알고 있었죠 obscurely 예 아주 애매하게 알고 있었어요 대디아를 즉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it for to 죠 예 그래서 그녀가 뭐 하지 않는 거 이때 put은 표현하다죠 말로 표현하다에요 뭐를요 what she felt 이게 지금 목적어입니다 in 이게 what she felt 가 put 다음에 오는 거예요 자 그녀가 느꼈던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거죠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모호하게 애매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found himself 자기 자신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to be in a somewhat 자 어디어디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소 그죠 occurred 이 어색한 어색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found 생각했다 그쵸 또는 어색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자기 자신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발견했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I am at a lost 투브 정사죠 나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쵸 뭐하는 것을 말을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어떤 말입니까 분리 부정사죠 sufficiently가 껴들어갔어요 to express니까 충분히 표현하는 거죠 나의 감사를 누구에게 그쵸 너에게 그쵸 뭐 때문에 너의 친절 때문에 누구를 향한 친절이에요 나의 아들 리차드를 향한 그쵸 너의 친절로 인해서 너에게 나의 감사를 충분히 표현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는 말했습니다 He will never forget 그가 잊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뭐를요 그 good days 좋은 날들을 어떤 좋은 날들이에요 He spent죠 그가 보냈었던 누구와 함께 너의 가족들과 함께 어디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He did not go to college 에요 그가 대학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He wanted to 대학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대부정사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consider 생각했어요 further education 추가적인 공부가 a luxury 사치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consider 5형식이고 목적어와 목적 부어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내진 거죠 어디로요 to a steel factory 에요 철강 공장으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will he walk then walk 되죠 그가 계속해서 일하고 일하고 일했던 철강 공장이죠 자 거기로 보내졌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at last lows는 이게 올라가다죠 뜻이 그래서 승진하다 의 뜻이 있어요 lows rise의 과거형이죠 lows to its manager 바로 그 철강 공장의 매니저가 매니저로 승진을 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이에요 자 경찰이라는 것이 자 이거 컴마컴마는 괄호 묶어줘야겠죠 경찰이 뭐예요 was a been 존재래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hold는 여기다 의 뜻이에요 여기다 그쵸 두려움으로 여겨질 존재였대요 뭐가 아니라 존경으로 여겨질 존재가 아니라 그쵸 이렇게 꾸며주는 거네요 그렇게 내가 정보를 받은 거죠 알림을 받은 거예요 inform 원래는 inform이 어떻게 쓰입니까 inform a of b 죠 a에게 b를 통지해주다 알려주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수동태가 된 거죠 이거는 내가 그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경찰이 존재입니다 두려움으로 여겨야 할 존재죠 존경으로 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는 was to be avoided 피해져야 한다는 거죠 비투부정사죠 비투용법 뭐가 아니라 to be made friends with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the result죠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뭡니까 was that dead eye인데 삽입이죠 as did all boys 모든 소년이 그러한 것처럼 I came to regard 나는 뭐 뭐 하게 되다가 come to 부정사죠 간주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뭐를 간주하게 되었습니까 그 경찰이 뭐다 적으로서 그렇게 간주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